어떻게 팔이 밖으로 굽니 한걸음에 발자국 하나씩 착실하게 합시다 오늘은 이 두가지 표현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국어에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추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즐거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어에서 가장 현실적인 표현들 우리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 HSK라든지 회화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바로 그런 표현들만 천개를 모은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로 공부를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드디어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761번 그리고 762번인데요 761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팔이 바깥쪽으로 굽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팔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 안쪽으로는 굽지만 팔이 바깥쪽으로 굽겠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쵸 팔이 바깥쪽으로 굽겠니? 싱글라 싱글라 여러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흔히 말해서 내 편인데 남을 두둔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흔히 요즘에 유머로 결혼하신 분들이 유머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내 편을 들지 남의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팔이 밖으로 굽겠니? 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일단은 먼저 끄보 팔이라는 게 나왔죠 끄보 그 다음에 팔꿈치 있잖아요 이 팔꿈치를 조우 라고 해요 끄보 조우 끄보 조우 그 다음에 밖으로 그랬으니까 왕 와이 왕이 어디어디로 그 다음에 와이는 밖이죠 그러니까 끄보 조우 끄보 조우 이거는 왕리 안쪽이고요 왕 와이 여기 바깥쪽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끄보 조우 왕 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어지다는 괘이라고 해서 이 여섯 글자가 뭐냐면 여섯 글자가 뭐냐면 끄보 조우 왕 와이 괘이라고 하는 겁니다 끄보 조우 왕 와이 괘 끄보 조우 왕 와이 괘 여러분 다 한 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끄보 조우 왕 와이 괘 끄보 조우 왕 와이 괘 일단은 이렇게 글자 수가 좀 늘어난 것들은 예전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좀 짧은 글자에 비해서 입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번 읽어서 입에 입으로 좀 단련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끄보 조우 왕 와이 괘 자 요걸 이용한 의문은 뭐냐면 라오난 할이라고 하는 드라마 요 앞에서도 많이 여러 번 설명을 했었으니까 별도로 하진 않을게요 라오난 할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쓸 수 있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니가 내 친구야 니가 내 친구니 어떻게 그녀 편에서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녀 편을 들 수 있어 너 어떻게 팔이 밖으로 굽니 이런 표현이에요 요 연결해 보면 이 자체로 외워두면 진짜 써먹기 좋거든요 일단은 니가 내 친구냐 이런 표현할 때 니 시 워 거멀 마 거멀 이라고 하는 게 남자들끼리 절친을 말한다고 했죠 니 시 워 거멀 마 니 시 워 거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쩌머 어떻게 빵타 그녀를 도와서 그녀를 대신해서 쩌머 빵타 그 다음에 바라다 쩌화야 여기까지 니 시 워 거멀 마 쩌머 빵타 쩌화야 니 시 워 거멀 마 쩌머 빵타 쩌화야 그리고 나서 니 쩌머 너 어떻게 끄 보조 니 쩌머 끄 보조 왕왕왕왕왕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이지만 연결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로 대사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빨리 변환하는 그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어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읽기 전에 한국어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니가 내 친구야 어떻게 그녀 편에서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팔꿈치가 바꾸러 굽니 요거를 자 해보면 니 시 워 거멀 마 니 쩌머 빵타 쩌화야 니 쩌머 빵 타 쩌화야 그런 다음에 니 쩌머 끄 보조 왕왕왕왕왕 beetle 니 젊어 끄 보조 왕왕왕 놔或者 них 업低 왕왕这个 요런 식으로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전멘로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좀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학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좀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학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표현은 우리 쨘쨘 라오슈와 함께 세 번 큰 소리로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짜요! 자, 이 표현은 우리 쨘쨘 чудо. 자, 이 표현은 우리 쨘쨘 뺟 timed. 잘 어떻게 하는지 잘 Lage시나? 이게 이른바 cautious 일요? 胳膊肘往外拐呢? 胳膊肘往外拐。 你是我哥們嗎? 怎麼幫他說話呀? 你怎麼胳膊肘往外拐呢? 胳膊肘往外拐。 你是我哥們嗎? 怎麼幫他說話呀? 你怎麼胳膊肘往外拐呢? 胳膊肘往外拐呢? 胳膊肘往外拐。 點讚! 接下來的詳細。 完後兩位真正很棒的詳細。 這詳細は2020年年周辺的另一位表現玩家。 一人比 Understand大事的詳細。 詳細的詳細は韓國的詳細。 勇矩,但同的詳細。 有一個詳細。 這詳細是你們的詳細。 一人常常用的詳細。 一人 Fuß一個衣櫃。 這是一步的有錢。 엄지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으면 발자국 표시 나잖아요. 아무튼 한 걸음에 발자국 하나 이쁘, 이거, 쬬, 인, 인데 뒤에 얼화를 붙여서 이쁘, 이거, 쬬, 열 이쁘, 이거, 쬬, 인, 인데 얼화를 붙이면 이쁘, 이거, 쬬, 열 이쁘, 이거, 쬬, 열 이쁘, 이거, 쬬, 열 땅지자를 붙여서 한 걸음에 발자국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착실하게 천천히 이런 표현이에요. 예문도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일은 빈틈없이 착실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어떤 기회주의나 잔꽤, 잔꽤 같은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도 좋은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뿌, 이거, 쬬, 열 이란 표현이 하나 있었고 이뿌, 이거, 쬬, 열 그 다음 두 번째는 잔꽤를 부리다 또는 어떤 기회를 틈타서 뭔가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으로 도지, 쥐, 치아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글자에서도 했었죠. 도지, 쥐, 치아오 도지, 기회를 빌어서 쥐, 치아오 좀 쉽게 하려고 하다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례자육을 채우다. 그렇죠. 도지, 쥐, 치아오 도지, 쥐, 치아오 그 다음에 뒤에 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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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다음에 싱, 부, 통, 다 싱, 부, 통, 다 싱, 부, 통, 다 싱, 부, 통, 다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지, 쥐, 치아오 도지, 쥐, 치아오 시, 싱, 부, 통,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흔히 농담처럼 할 때는 싱, 부, 통, 다 이렇게 해서 도를 띠 라고 읽으면 약간 촌스럽지만 약간은 재밌는 개그 요 정도 느낌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문을 살펴보면 쥐, 공, 쥐, 일을 할 때는 쥐, 쥐, 시, 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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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라는 표현은 보통 쥐, 시 라고 해서 단단하다 확실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중첩으로 쓰면 어떤 일이 아주 빈틈없고 확실하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성, 경성 이성, 이성, 이성으로 읽으시면 돼요. 쥐, 쥐, 시, 시 그래서 쥐, 공, 쥐, 야오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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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쥐, 시 그리고 이부, 이거, 져, 열 이부, 이거, 져, 열 그리고 뒤에 도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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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기회만 틈타서 사리사역을 챙기려고 하면 시, 싱, 부, 통 다 싱, 부, 통 이라는 표현은 방법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방법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인거죠 다시 한번 쥐, 공, 쥐, 야오 쥐, 쥐, 시, 시 이부, 이거, 져, 열 도지, 쥐, 쥐, 시, 싱, 부, 통,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도 꼭 외워보실거죠 자 그러면 쥐, 쥐, 러시와 함께 세 번 큰소리로 읽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부, 이브, 이브, 져, 인 做 공소 야오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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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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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인 토, 칠, 쥐, 칠 시, 싱, 부, 통다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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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인 做 공소 야오쥐, 시,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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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인 그래도 hook 야오 쥐, 시, 이브,이브,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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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 일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일 방송도 마쳤고요 자 오늘 이거 촬영을 끝내고 저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은 좀 오전이겠지만 제가 요기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빨리 찍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중국어 그 발음 있잖아요 발음 연습할 수 있는 성조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초급자들 첫걸음 하신 분들을 위한 자료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10시인데 여러분 약주 여기 수술 있네요 여기 있죠 약주 조금만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방송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어제 올린 중국어 관용어 표현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국어 쉐도용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만나요 바이 바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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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from home to home to home to home la 胳膊肘往外拐呢? 你怎么胳膊肘往外拐呢? 胳膊肘往外拐? 你是我哥们儿吗? 怎么帮他说话呀? 你怎么胳膊肘往外拐呢? 一步一个脚印 做工作要扎扎实实 一步一个脚印 投机取巧是行不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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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数据 政府议提供 在解构 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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